아빠가 정리할 게 좀 있어서 출장을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아요 출장? 어디로? 두바이 두바이? 딸 아빠 없어도 엄마랑 잘 지낼 수 있지? 이번엔 얼마나 이따 오는데? 우리 딸 한 번만 안아줄까? 딸 한 가슴에 우리 추억이 흘러넘져 잡아보려 해도 가슴을 막아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심장이 멈춰도 이렇게 아플 것 같진 않아